아직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우찬. 이우찬 선수는 최근 5개 모두 5연승, 잠실 4연승, 홈에서도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멀리 가는 타고 그대로 동점 없는 것입니다. 박건우의 동점 없는 것입니다. 엘젤 리드가 오래 하지 못합니다. 바로 동점을 만드는 투산의 1번 타자 박건우입니다. 자, 지구가 잘 되지 않는 가운데 잘 받아친 홈런이다. 양 팀의 신발들이 스피드로 타자를 압도하는 그런 투수는 아닌데. 박건우가 경기를 바로 동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진 7번째 홈런, 49번째 타자. 박건우는 홈런을 자주 쳐야 되겠네요. 오래간만에 홈런을 때려냈네요. 박건우 선수, 6월 7일 잠실 키웅전 이후에 홈런을 34일 만에 기록했습니다. 감사합니다.